아유! Someday 아직 연습을 안.. 아니 아직 연습이 안 꺼리셔도 돼요. 부담스러워요. 이 노래는 나중에 다시 통영 왔을 때 스텝스하고 있어요. Someday 언제라도 stay with me 이렇게 항상 우연인 듯 나에게 찾아와줘 저 곁에 언제라도 stay with me 이렇게 항상 똑같은 가사를 지금 두 번 부르고 있네요. 우연인 듯 나에게 찾아와줘 내게 다시 연습해서 오겠습니다.